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기 싫다.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요.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. 아 그렇군요. 어쨌든 저에 대한 바램 바램은 욕심만 한쪽 끝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질문한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많이 죄송해요. 그렇습니다.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닙니다. 오늘 그것을 버럭으로 남기고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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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